오늘은 양평해장국을 먹으러 왔습니다 김치 깍두기 양평해장국에다가 찍어 먹을 수 있게끔 손짓이 있거든요 이 안에 구추만두기 개인적으로 구추를 좋아해요 구추냄새 확 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이열치열 이열치열로 구추냄새 아 맛있다 상당히 맛있을 양평에 자꾸 시청자분들도 식사를 하신 분들 식사 맛있게 드시구요 맛있다 오늘 날씨 많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구요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